세계적인 남성 잡지의 에스쿼이어가 2022년 올해의 차로 현대차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선정했다. 에스쿼이어는 아레나, 지큐와 함께 세계 3대 남성 잡지로 끝핀다. 에스쿼이어는 풍부한 활용성과 독창적인 디자인을 아이오닉 5 올해의 차로 선정한 이유라고 밝혔다. 또 거장 조르제토 주지어로가 디자인한 포니를 연상시킨다며 간결하지만 날카로운 스타일과 디테일, 사용자 경험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고 평가했다. 심사에 참여한 에스쿼이어 디렉터 케빈 신투무왕은 아이폰을 처음 개봉할 때의 그 느낌을 아이오닉 5에서 받았다라며 화려함 보다 단순하고, 한편 아이오닉 5는 현대차 그룹 전기 전용 플랫폼 EGMP 기반 첫 순수 전기차로 300마일 이상의 주행 범위와 배터리는 10,80% 채우는데 단 18분이 소요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